아 5초 하나 웃겨 드리겠습니다 5초 정도 됩니다 5초만 투자하십시오 찬찬 극장 안녕하세요 아유 위에요 와, 슈가다! 김가다. 짠짠! 야, 남자답게 네가 먼저 얘기해. 아, 나 슬기 없어서 그런 얘기 못하잖아. 그러고도 네가 남자야? 내가 얘기한다? 빨리 얘기해봐.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저기요. 네? 지퍼 열렸는데요? 짠짠! 저, 이번에 내려요. 어, 저도 내려요. 운전기사가 내리면 어떡하냐? 짠짠! 저, 저 이번에 내려요. 여기 비행기야. 어? 짠짠! 나, 백설공주. 난, 마녀. 이 독이 든 사과로 저 백설공주를 완벽히 처리하거라. 이 독이 든 사과로 백설공주를 꼭 죽여야지. 백설공주야? 네? 짠짠! 김혜병, 피해! 김혜병, 피하라니까 왜 안 피했어? 아, 저 상병이에요. 짠짠! 난, 귀엽고 깜찍한 엄지공주. 난, 왕자를 위해 목소리를 바친 인어공주. 난, 온달 왕자를 사랑하는 병강공주. 주사 받을 시간입니다. 네! 짠짠! 아구 다리야, 아구 다리야, 아구 다리야. 아구 다리야, 아구 다리야. 나는, 팔십 먹은 노인. 요 맨, 왓서 맨, 컴온 베이비 맨, 난 흑이야. 하이탐, 마이네미지 제니퍼, 나는 백인. 아, 당신 누구세요? 난, 거린, 향숙이야. 응? 짠짠! 아, 축구하시는 거예요? 아, 바닥에 껌 띄는 건데요? 아, 활 쏘는 거예요? 아, 콧 닦은 건데요? 아, 콧물이 나가지고. 아, 농구하시는 거예요? 아, 빨래 노는데요? 아, 투푸 하나 하시는 거예요? 저 나왔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짠짠! 엔콜, 스펙! 짠짠! 야, 빨리 가서 얘기 좀 해. 저 주사 맞을 시간인데요? 저 이번에 내려요. 쥐팔려졌어요? 아버지, 저 그 사람 안 보면 죽어요. 강숙이? 난 엄지공주. 난 인어공주. 난 병강공주. 공주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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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